선우은숙과 유영재가 이혼 소식으로 뒷말이 이어지고 있지만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영재와 함께 출연해 결혼생활을 전하던 소프리쇼 동치미에 선우은숙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영재와 관련된 추가 녹화부는 더 이상 없다고 전했는데요. 이혼 소식을 전한 뒤 4월 11일에 있던 방송 녹화에도 차질 없이 예정대로 진행됐다고 하죠. 유영재 또한 라디오 방송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혼 발표 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방송을 켠 그는 2시간 동안 선곡받은 노래를 트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문제는 청취자들 쪽에서 일어났는데요. 댓글은 둘로 나뉘어 싸웠습니다. 한쪽에서는 선우은숙과 결혼 전 양다리, 삼혼 의혹 등에 대해 해명하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다른 쪽에서는 여기는 음악 감상을 하는 곳, 이혼에 대한 언급은 피해달라, 비난보다 위로를 해달라고 두둔한 것인데요. 비난이 심해지자 일부 팬은 후원금인 슈퍼챗을 썼습니다. 이틀에 걸쳐 슈퍼챗 38번이 터졌으며 액수는 총 120만 5,436원에 달했습니다. 매주 두 번 진행되는 유영재의 라디오 방송은 주 평균 30만원에서 40만원의 슈퍼챗이 터지는데요. 이에 비하면 후원금 규모가 무려 3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유영재가 지난 한 달간 슈퍼챗으로만 번 돈은 217만원 수준인데요. 그는 슈퍼챗과 별개로 자신 명의로 된 후원 계좌를 통해 후원금도 추가로 받고 있죠. 삼혼, 사실혼 등 유영재를 둘러싼 의혹들이 이어지자 선우은숙이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민법 816조에 따르면 사기나 기망에 의해 혼인 신고를 한 경우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상대를 기망해 성립한 혼인을 뜻합니다.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을 속였거나 그 거짓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전혼 사실 또는 자녀를 숨긴 것도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은 기망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또 결혼 전 배우자의 기망 사실을 몰랐다는 증거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이 취소된다면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울러 혼인 취소 사유를 숨긴 그 부모에게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재혼을 응원하고 행복을 빌어주는 팬들은 실망이 큽니다. 대중들은 두 사람을 통해 황혼 재혼의 모범 사례로 황혼의 실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우리 사회의 긍정적 신호를 기대했습니다. 초반에는 애정 넘치는 재혼 생활을 공개하며 선우은숙의 얼굴에는 웃음이 만연했습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와의 첫 만남에 대해 친한 친구와 닿아 자리에 유영재 씨가 나왔다. 소개받고 그런 자리는 아니었고 그냥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좋은 음악 보내드릴게요. 번호 좀 주세요라고 하더라. 그 다음 날부터 두 곡의 음악이랑 이 곡 들으면서 좋은 하루 시작하세요라는 메시지가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위해 고른 음악과 메시지가 반복되며 선우은숙의 마음도 차차 열렸다고 했는데요. 선우은숙은 노래 들을 때마다 이거 내 생각하고 보내줬나? 싶었다. 이 사람 뭐지? 싶어 그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찾아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라디오를 듣다가 출출해서 빵을 먹었는데 미쳤나봐. 이 시간에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니 생방송 중에 내 것도 남겨놔요라고 바로 답장이 왔다라며 미소지었습니다. 그렇게 전화와 음악으로 마음을 쌓아가다 만난 지 8일 만에 속전속결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다고 전하는 선우은숙의 얼굴에는 여전히 설렘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당시 선우은숙은 내가 스무살 서른 살이었다면 아마 몇 년씩 사람을 지켜봤을 거다. 그런데 유영재 씨가 나 괜찮은 사람이다. 믿고 발걸음 한 번 건너봐라. 허들 선수가 허들 앞에서 망설이면 나고 된다. 허들은 건너고 나서 봐야 한다라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영재 씨가 은숙 씨는 내년에도 후년에도 이렇게 망설일 것 같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승낙했다. 상대의 재산 관계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빚이 있다고 해도 상관없다. 빚이 10억이라도 둘이 함께 해결하면 된다. 내 사전에 두 번 이혼은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도 17일 만에야 얼굴을 봤다고 했는데요. 선우은숙은 내가 전화로 8일 만에 결혼하기로 해놓고는 결혼은 할 건데 얼굴이 기억이 안 나더라라고 말해 두 사람이 얼마나 짧은 시간에 결혼을 결정했는지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두 달도 채 안 돼서 동치미에서 선우은숙은 조금씩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시청자들의 입방하에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우은숙 측은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유튜버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가짜 뉴스보다 더 큰 문제는 당사자가 직접 전하는 결혼 생활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생활 지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는데요. 당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한 것은 난방을 틀 때도 유영재에게 허락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우은숙은 난방비 아끼는 것도 좋은데 너무 춥다.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보일러 끄고 저녁은 만 원 이상 먹지 말라 하고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자다가 추워서 제가 보일러 온도를 올릴 정도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유영재는 관리비는 제가 낸다. 앞으로 그런 것도 허락 맡아라라고 말해 선우은숙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우은숙의 재산은 이미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공개되었습니다. 선우은숙은 절대 돈이 부족한 처지가 아닙니다. 앞서 초호화 집, 호가의 차량, 수많은 명품 가방 등 충분히 재력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았을 만큼 선우은숙은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톱스타 배우의 자리에 있었고 계속해서 작품과 방송 활동을 이어왔던 인물이죠. 반면 유영재는 재산이 크게 없는 편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라디오 DJ와 유튜브 수입 모두 적은 편이고 자가인지 확인할 수 없는 1억 원대의 20평 오피스텔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서서히 선우은숙은 결혼 생활의 장점보다는 단점과 더불어 불만을 토로하는 일만 늘어났습니다. 유영재와의 공동 출연을 두고도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는데요. 선우은숙은 유영재와의 공동 출연에 대해 나도 저 사람이 말을 너무 막한다. 방송을 앞둔 이후 며칠 동안 얼굴이 많이 말랐다. 아까 왔더니 작가분이 나한테 선생님 왜 이렇게 말랐어요? 하더라. 그래서 내가 유영재 씨한테 물어보라고 했다고 고백했죠. 유영재는 부부사이란 뜨거움만 갖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적정 온도가 필요하다. 살아봐라. 그래야 안다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는데요. 결국 시청자들은 이들의 모습을 보며 피로감만 쌓여갔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성급한 판단으로 인한 재혼에 대한 불안함으로 결별을 이미 예측했는지도 모릅니다. 사계절을 만나면서 데이트도 해보고 때로는 동거도 해보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 배우자에 대한 지긋지긋한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 배우자의 단점을 보완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섣불리 판단해서 빨리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어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나 애틋함, 배려, 사랑의 감정의 깊이를 생각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선우은숙도 재혼을 쉽게 생각하고 판단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길었다면 과연 두 사람은 함께 했을까요? 이미 방송에서도 선우은숙은 오래 만났으면 결혼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선우은숙은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사람을 원했고 이에 유영재가 나 목사님 아들이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해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고백했었는데요. 이를 들은 박원숙은 초치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 아들이라고 다 올바른 건 아니다 라고 돌짓구를 날렸습니다. 당시에는 웃으며 넘어갔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말을 선우은숙은 여러 번 곱씹어보지 않았을까 합니다. 어쩌면 힘들었을 판단을 억지로 힘들게 버티지 않고 빠르게 내려 각자의 행복에 더 가까워졌을지도 모릅니다. 행복을 찾아 떠난 새로운 삶에서 두 사람 모두 또 다른 행복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